이번 시간에는 토토이즈 Git에서 3-way merge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 한번 실습 삼아서 보고 그리고 외부 병합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새로운 디렉토리에서 다시 새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create repository here 새로운 저장소 만들기 그 다음에 OK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work.txt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work.txt 그리고 여기에 a, b, c, d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work.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뺄까요 그리고 여기서 commit합니다 a, b, c, d 라는 이름으로 commit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 브랜치의 이름은 here branch입니다 또 토스 Git에서 create branch 그리고 here 라고 해서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죠 there 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듭시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git log를 한 쪽에 띄워놔요 보기 좋게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here 로 체크아웃해서 여기에서 here 는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만 수정하고 commit 하겠습니다 자 a a h c h commit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check out 을 통해서 refresh 한 번 하고요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여기에 check out there 그 다음에 check out there 에서는 파일의 어디를 수정하냐 a, b는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c와 d만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전 시간에 그 컴플릭트가 났을 때 3-way merge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자 commit 합시다 이렇게 해서 a, b, t, t commit refresh를 했을 때 어디 갔죠? 여기 all branches 안에서 그러네요 모든 브랜치가 나오게 해야겠죠? 자 그럼 지금 제가 there에 있는데 저는 here로 there에 있는 변경사항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러면 here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로 check out her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re을 선택해서 merge to here 그리고 OK를 누르면 conflict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a, h, t 는 알아서 해줬어요 근데 h, t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은 3a merge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가 딱 충돌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저 텍스트 파일을 직접 수정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edit conflict 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토이즈깃이 갖고 있는 툴이 켜지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또는 자신의 것과 저쪽에 있는 브랜치의 것을 비교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토이즈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병합도구는 3a merge는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걸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두 개만 보이는 걸 보니까 얘는 2a merge만 지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아쉬울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 여러분이 3-way merge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찾아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검색을 통해 알아낼 수 있어요 3-way merge tool best 2019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런 거 보고서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p4 merge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다운로드 다운로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purpose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페이지 알아서 잘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을 자신의 운영체제를 잘 찾으시고 그리고 플랫폼은 저는 64비트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겠죠 skip registration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끝나면 저것을 설치를 각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할 때 merge and diff tool을 제외한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때는 필요 없으니까요 Next를 누르시고 Install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합 작업을 할 때 토토이즈킷에게 야, 니 기본 갖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지금 설치한 요거를 이용해서 난 병합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을 때는 여기 settings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settings로 가셔서 여기에 diff viewer라는 게 있고요 merge tool이라고 되어 있는데 diff는 이제 차이점을 비교할 때 지정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툴을 설정하면 되겠고요 merge tool로 가셔서 기본적으로 토토이즈킷 merge가 세팅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걸 external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fit for merge 라고 하는 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달라질 수 있겠죠 미래에는 저렇게 경로를 지정하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diff도 이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학 프로그램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충돌란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edit conflict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화면이 나옵니다 왜? three way merge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base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공통의 조상 ABCD죠 그리고 로컬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작업한 내용 로컬은 지역이니까 AHCH 리모트 내가 끌고 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공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렇게 merged 결과를 여기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병합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여러분이 아 나는 D 또 T H 모두 채택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Ctrl 알파벳 S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에 대한 우리가 병합 작업을 끝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끝냈다 해결했다 Resolved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프레쉬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느낌표는 없어졌고 그리고 work.txt는 상태가 modify, 수정된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commit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commit하면 리프레쉬 했을 때 병합이 되고요 그리고 work.txt는 병합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장난 아니죠? 축하드려요 여러분